저희가 그동안 아시다시피 저희가 블루스도 연주를 많이 했어요 근데 동급이 생각해보니까 소녀팬들이 생각보다 잘 안 쓰입니다 블루스만 연주해서는 안되겠더라구요 좀 달달한거 해보자 멜로디도 좀 많고 통깃한 느낌처럼 노래해보자 해서 공연 컨셉을 잡았는데 그냥 하던거나 잘 하려구요 여기까지 하던거나 잘 다음 노래는 이거 아저씨들은 꼭 아는 노래에요 소녀팬들은 몰라요 이 노래를 많이 맞으신거에요 이 노래를 많이 맞으신거야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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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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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